스티커가 없네, 컷, 스티커, 있다! 옆에 있는 멤버꺼 꾸며달라는 건데? 창섭이 형 얼굴에다가 스티커 붙여야지 아! 자기 거 말고 옆에 있는 거 꾸미라고 합니다 자,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사람꺼 꾸며주는 거라고? 응광이 형 장인이야 그러면 이거 민혁이 형이 줘야 되는구나 내가 응광이 형 사인하면 되는 거지? 어, 내가 사인은 각장하고 대현식 사인 못하는데? 사인은 각장해 아니면 두 장이니까 하나는 자기가 꾸미고 하나는 옆에 사람이 꾸며주는 거죠 맞아, 맞아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다 안 돼, 안 돼, 하지 마 안 돼 나도 넷 내꺼 안 나 너 이거 아니야? 이거야? 너 이거 아니야? 저게 뭐야? 스티커랑 창섭이죠, 자꾸 응광이 형 사인 응광이 형 사인 아, 진짜 창섭이 형한테 다시 좋아요 창섭이 이거 안 돼 이거 감사합니다.